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학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주 이어서 푸드나무랑 현대 바이오랜드 그리고 보안산업 짧게 봐 볼게요. 먼저 푸드나무. 푸드나무는 재무차트를 보면 든든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이 빠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무에서는 100점 만점짜리죠. 그리고 차트를 쓱 봅시다. 차트를 보면 현재 121선 맞고 그 다음 61선 사이에 낀 게 있네요.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은 크게 여기랑 여기. 이 두 개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횡보하는 거죠. 그냥. 만약 위로 돌파, 아래로 돌파 할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돌파하면 다시 우상승 가는 거고 아래로 돌파하면 하방으로, 하방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죠. 앞으로 차트 예상을 해보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거, 금거랑 그 다음에 모멘텀을 고렸을 때 4분기까지 잘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우상승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드무니까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차트를 보면 시장에 큰 무리가 없는 조건 하에 조만간에 21선을 막고 위로 올라서 121선 위로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려드리면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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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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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저 아래쪽에 이제 여기 여기 찍을 때 좀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결론은 곧 다시 우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래로 찍을 때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 요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사실 현대바이오랜드를 계속 들고 있었던 이유가 코로나가 끝나갈 때 백화점이 이슈될 때 그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슨 이놈의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네요. 그래도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흐르던 게 이제 행복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시간이랑 돈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제 추가 매수 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현대바이오랜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현재 전 고점에서 여기 전 고점에서도 세력이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력이탈할 때 설명드리면 세력이탈할 때는 거래량이 요렇게 안 터집니다. 엄청 많이 터집니다.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리고 차트 형태도 무조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왕관 형태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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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위로 강하게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많이 힘들 겁니다. 이미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던지게끔 할 거니까요. 여튼 이제 하락보단 행보 구간에 접어들었고 이번 연도 실적이 아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빠질 겁니다.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론은 앞으로 행보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각 보고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다. 요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강산업 아 보강산업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이 주식할 때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 종목에 몰빵 아니면 두세 종목에 다 돈을 박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매수할 때 한 방 사는 겁니다. 분할 매수 안 하고 세 번째가 현금 비중 조절 안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셋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를 좀 맞춰놓길 바랍니다. 사실 저 세 개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기본인데 이 기분을 안 해서 다들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버틴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100% 저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 세 가지만 하면 크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꼭 저 세 가지는 하시길 바랍니다. 보강산업으로 돌아오면 보강산업은 사실 현재 관심 바뀐 종목입니다. 아, 제 관심이 아니라 현재 많은 국민들한테 그러니 소외되어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고 세력도 그걸 알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20, 30%는 한 방에 올립니다. 지금 대충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 25% 정도 되겠네요. 이 고점 대비 밑에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여기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 아래에 매수 걸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보강산업같이 이런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갑자기 쌍바닥 아니지만 쌍바닥 같은 비스무리하게 해서 꺾었습니다. 쭉 추세가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꺾인 거 보이죠?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보면 아래쪽에 이제 이 정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지금 현재는 이쪽에 걸려있거든요. 이쪽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까지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에 이 정도 지지선이 이제 그어질 겁니다. 아마도 이 줄 사이로 이 줄 사이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횡복 준비를 할 겁니다. 내년에 이슈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대구 신공항도 내년 보호선거 때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지지선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말하면 여기 지지선들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올라가서 이제 행보를 이 위에서 행보를 할 듯 그리고 내년 보호선거 때 이슈가 나올 듯 예상합니다. 이 정도이고 현재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나 매도하게 되면 블로그에 바로 컨설팅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